누가 누가 여기 아빠 여기 여기 이불에다가 여기다가 오줌 싸래요 어? 엄마가 알려줘야죠 저기 패드 저기다 싸는 건데 왜 여기다가 썼어요 고난은 여기 고난을 반성하는 표정인데 부둥이가 오줌 싸놓고 부둥이는 왜 반성 안해요 부둥이 부둥이 혼나 누가 여기다가 오줌 싸놓고 고난은 여기 엄마를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반성을 해야지 신났어? 아이고 오줌 냄새나 저기 패드 교육해놨는데 왜 오늘 이불에 샀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.